네 오늘 한솔씨 스튜디오가 막 더 환하고 조명이 더 빛나는 우리 조명이 늘 같은데 이렇게 빛날 수가 있나요? 따무가리니야 잘라 더 보이스! 따무! 인사드릴까요? 둘 셋! 패스 더 보이스! 안녕하세요 더 보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계세요 잘생기네 옆에 잘생기네 잘생기네 뒤에 더 잘생기네 더 잘생기네 옆에 더 잘생기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야, 그래서 인터뷰 kali ini ada 1 kata dan tingkah yang tidak boleh dilakukan dan setiap kali tingkah ataupun kata itu disebutkan maka akan ada siren yang berbunyi dan kalau misalnya tingkah laku ataupun kata itu melebih 20 kali mereka akan menerima hukuman nantinya bersama-sama jadi langsung kita saksikan 자 그럼 더 보이스와 함께하는 금지어 인터뷰 시작해볼까요? let's go 다음 질문 또 이어가야죠 저희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더 보이스 하면 정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요 하나 꼽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몇 가지 상황을 이번에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맞는 노래를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들 노래 중에 첫 데이트에 어울리는 노래 더 스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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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다음은 베프들과 아까 뭐 여행 가는 것처럼 베프들과 여행을 가거나 배낭 여행 갔을 때 딱 듣기 좋은 노래 월월이라는 노래 월월 물 물이라는 노래죠 5, 6, 7, 8 힘껏 뻗어 닿으려 하면 넌 또 멀어져 반짝거려 네 여행이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도 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좋다 진짜 이렇게 더보이즈가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이유가 당연히 더비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더비의 사랑이죠 더비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더보이즈의 투머치 토크 한 년씩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왜? 그렇지 다 그래서 아니 나 에릭이 먼저 왜 일어서나 했어요 바지 피 때문에 일어났나 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옹알이 네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는 저보다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어머니? 아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어? 그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말하지마 진짜? 아 그거 확인하지 말라고 저 멋있어요 저희가 2만9천원에 바로 드리니까 힘문배입니다 Anchor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